첫 작품은 마음이 때 6살 때 마음이 늑대소년 밤은 토마토 웨딩드레스 눈길 광해구실 예쁘다 오만보 18살 됐으니까 12년 눈길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최종군이라는 인물로 처음에는 쉽게 결정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안보 피해자 할머니 분들의 증언 인터뷰 영상 찾아봤었는데 제 나이였잖아요 소녀였고 촬영을 하면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운임을 다해서 많은 분들께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픈 역사를 그리고 있으니까 충격을 받을까 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거의 일들을 알지 못하면 같은 잘못을 하게 되고 같은 나라 민족으로서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개인 여자로서 그게 안타까워하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이 아닐 것 같이